이은요 이은요 그은요 이은요 그 토요일 경기에서는 제가 졌죠 그냥 완벽하게 완패를 했는데 이번 경기 설정에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매를 타고요 어시키셨고 매를 타고 누구는 하스 태워놓고 너무한다 진짜 가라템님 어시키셨죠 어시키는 자존심입니다 안 켰어요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내야 되겠군요. 액박패드를 했을 때 트랙션 미듬만 나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서. 네 뭐 어시는 자유니까 뭐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여러분 세키는 다 준비하셨겠죠? 그런 거 없어요. 퀵 쎄다. 오로지 퀵 쎄다. 랜덤 되겠지? 어 그리드 왜 맨뒤야. 선두. 저 저기 어거.. 그리드 랜덤 안한 것 같은데? 네? 랜덤 안한 것 같은데? 이거 뭐였죠? 랜덤 아니네. 될까요? 랜덤이네. 아니 일단 경기해보고 생각해보죠. 일단 해보고 랜덤으로 가고 있어요. 안 해봤어, 비치 않는 것 같은데 안 해봤어 아, 스타트에도 진짜 아, 뭐야? 크러치가 이거였어? 아, 이C 스케이트 탑 어~~ 어이, 나빴네 나빴어 나 빤는데 안 빤어 거의 차 아니었어요 인성보죠? 아니 몰라 인성보원이 몰라요 어우 오우 어우 저거 진리 트렌딩 어우 무슨 소리 좋구만 아 여기 가구만 아 여기 기가 막히구만 이번에는 진짜 우승한다 내가 호라님도 없고 어 여기 뭐 풀스러틀 필링 풀스러틀 필링 누구? 풀스러틀 필링 아 요건 뭐 이렇게 탐색이 없었지 아 몰라요? 아 집진진 집진진 오히려 일부러 첫판에 경기 망쳐가지고 숨이 못믿어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렇게 동작하고 아우 또 차가 많이 나네 이게 막혔어요 그래 그 아 아무래도 이제 이제까지 그 지난 거 저거 이런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막힌에 마지막으로 승리할 시간 고춧가루 그게 무슨 소리 나네요 반호법이에요 따라왔던 거 있으니까 저거는 흔들려고 대충 넣는거야 걸어둔 거 이렇게 빨라요? 그리 다 빨라고 비다 올리는 거야 ㅋㅋㅋㅋㅋ 아니 아니 좀 빨리 가요 가로등이 구조 좀 보세요 여긴 알고 있어요 리어웅이 상당히 생겼네요 안녕 이건 인광고다 진짜 먼저 붙으셨나요? 지금 열한 명이 넘어가지고 1인 1인 2인이 안 되겠네요 어? 아 죄송합니다 저입니다 아 뭐 피치된 거 있어요? 그 번쯤 보다 혹시 피해는 잘 나오는데 피치된 거 있으면 피치된 게 없어요 저 버튼은 왜 이렇게 렉이 걸려요? 트러블리 오늘도 비디움이랑 아니요 어디 안 키대요? 트랙셋 뻗는데 ABS는요? ABS는 켰죠 죽을 때 ABS가 짠데 그래서 본인이 껐다는 걸 지금 증명하니 강조를 하는 거죠 지금 저거는 아이씨 어 잠깐만 내 기름 잠깐만 기름발리 잘못했다 아 오히려 아 오히려 트러블리 못 막아? 아 안돼 아 오히려 죽여야 돼 어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아 오히려 바로 대충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왜요? 축장할 거면 지금 이거 약올리는 거야 아니 그게 그널링이 있어요 페널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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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 저 페널티 싫은게 페널티 축하드려요 아 이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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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좋대 축하드려요 이거 랜턴 무대에서 한 번 확인해놓을게요 알게 있더라도 첫방으로 진행했으니까 아무도 없을 수도 그 의무를 안 따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언니는 1등 했나? 2등! 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안되겠는가? 한발에 빨리ண는데 가로등 빠르신게 오늘 왜이렇게 빠르시죠? 아, 비오니까 50초… 50... 50발이네요 네? 그렇게 있는데 쌨네 50만… 아, 이 전전지 가 괜히 똑똑하게 똥독 시킨 게 아니야, 진짜 좋아 아로드님? 네 오늘 무슨 강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인데 비가 와 첫판 싱가포르인데 비가 왔어 아 그것도 플랫이야 시압포르가 오늘 힘들다는 걸 알려줄 것 같은데 풀플로플릭이 왔고 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몸풀기 일어났고요 팀 선택의 시간이 이제 내나 해야 되겠지 내나 지금 연합년이 되기 때문에 내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무나 재밌어요 이제 2라운드로 갑니다 2라운드는 어디냐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 펜치했습니다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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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운드 가로드 아로드 순위표 바로 또 보이네요 어 어... 가로디님 몇 등? 몰라요 몰라 말해보지 말해줘 이거 셋업 찾기 바꿔요 아 뭐야 아 나 3그리드 3그리드 어 앞이시네요 좋겠다 아 뭐야 내 앞이네? 좋겠다 아니 니 운빨이 니에 아니 네대차가 없네? 그리드 운빨 진짜 운이 같아 아 그리드 운이 진짜 트러블링 그리드 운이 너무 좋다 우웅 아 크리py 으 아 그러니 어 아 걸렸어요?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못 봤어요 진짜 진짜 웃었어요? 인성. 인성 인성. 인성 인성. 인성 인성. 덜 죽어서 다 붙여놨다. 덜 있다고 말 안하고 있는데. 아 진짜. 아, 맨탈 붙어졌습니다. 못 따라오니까. 여기 이더라보스입니다. 저 이더라보스. 옷입니다. 오늘은 이어가고 반신나 가지고. 그냥 어? 딱딱 토요일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 또 이제 영어 버티만 오늘은 영어를 안한다 영어 없으면 안한거잖아 오늘은 실력 안할거야 와 많네 어이 트러블링 어? 멘탈이 좀 이상한데 지금 트러블링 멘탈은 쎄가고 실내조건 아니니까 무지 이한테 안할 수 있을거 같애 어? 지난 토요일에 그리도 빨이였어? 오오오오 와 진짜 어렵다 도망가다오세요 아 여러분들 뭐 영상이 되게 어? 좀 시시하고 그 지겹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명의 회복해야되기 때문에 다 주는거 가능없습니다 어 이 개는 아 아 토요일에 잠을 못잤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오늘은 확실하게 그 그 실력 자리가 힘들거 같다 도망가 차 뺏길거 같은데 트러블링이 차 뺏길거 같지 않아요 우리? 아 아 아 아 아 아 트러블링 왜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 왜요? 아 아 아 아 몰라요 아 아 아 뭘 몰라요? 모르는게 뭔데요? 뭘 몰라 모르면 다니까? 모르면 끝났니까? 네 와.. 이어ㅓ어엄... 엑소연. 아잉... round-up-up-up-up-up-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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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저희들이 직발이 안나와 저 직발 안나와 그냥 잘 붙은건지 직발이 안나와 포지션이 이게 아닌데 왜 그러는데? 보딩이 차가 어떤거에요? 물리학대 저는 토로로스인데 직발이 안나와 차를 아니 지난주 토일러할때도 매일을 탔거든요 그때도 직발이 안나와 액셀이 엘지 안밟혀서 그런가? 안 밟히는거 아니에요? 일단 체크 한번 진행해 다른방법으로는 과도디 차를 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푸른바람님 오셨네요 다음경기부터 하시면 될거 같아요 푸른바람님 다음경기부터 오시면 되고 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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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연승했는데 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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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간간히 생각해놨는데 아까 그것 때문에 어? 아 아 이번 그리드 4그리드 아 틀어 그리드 와 뒤에도 없어 나중에 후반부에 오겠죠 후반부에 앞에 되겠죠 저도 계속해 아 지금 계속 그래 왜이래 중에에가 없어 오늘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스페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진짜 왜 이러지? 시작합니다. 아 번거롭다. 시작합니다. 진짜 왜 이러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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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히 생각하면 다 생각되네. 뭐, 예루플랭 뭐야? 아, 아,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아, 이 앞에 추월을 못하겠는데? 바로 추월하니까 지옥이에요. 우와, 얘 빠져나왔다. 우와, 지옥도 빠져나왔다. 그, 또 지옥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오, 지옥 빠져나왔어, 빠져나왔어. 트러블이 1등이에요? 네? 1등이에요? 네? 오, 왜 1등이야? 아, 언제 빠져나갔어? 이그리드스타트 했는데요? 왜? 아, 이 설치 안되대. 오, 왜? 아, tod estar지 안되대. 아, 이거 좀 먹어야 된다, 이거. 차이큰 먹어야 돼. 네, 끝. 데키팅 님, 파워 부탁드립니다. 가로등이 왜 이렇게 막 흔병질 아 뭐 보내셨는데? 험난한데? 오아 ㅋㅋ 아 뭐야 뭐야 ㅋㅋ 뭐야 뭐야 ㅋㅋ 뭐야 ㅋㅋ 너 찍어 있었는데? 와 이거 혼란하다 이거 어... 와... 아우 이거 재밌네... 어우...잠깐만... 가로든 미니맵에 툴 미트 순위 보이죠? 그치? 아... 이거 좀 나갈까? 아 DRS DRS 안걸려요 와 근데 리프팅 형님 패드인데도 되게 빡시다 아 어 앗 맵 아 진메지 오오오 와 오우씨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일단 10포인트 좁혔고 4만 앞으로 좁힐 포인트가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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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만 5만 5 5만 5만 9 5만 5 어떻게 생각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나이스! 그럴 수 있죠! 저기요? 왜 맞으시죠? 아 생각대로 안풀리네 아.. 아.. 추월도 안 되는데 이거?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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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줄 알았어. 아.. 코탈 떨어졌다 이거는. 아.. 이거 플러스였으니까.. 아.. 겁나.. 잘못 들어갔다가.. 정말..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같은 느낌? 포인트 포인트 나시는.. 아.. 멘탈 다 깨지네. 아.. 멘탈 깨지고.. 펀딩이 못했는데.. 포인트도 깨지고.. 등수도 깨지고.. 오늘 재밌다. 멘트 스트롱 스타트. 아.. 오늘 재미가 많네요 별로. 오.. 아.. 가버들이 뭐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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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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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악 아닙니다. 먹방 안되실때 먹방 안되신거 오.. 하.. 옷도 가면 이것도 없어졌어 세 바퀴 있어 안돌아져 안돌아져 트러블이 몇등이에요? 몇등 몇등 몇등? 앞뒤에서 물을 납붙여 앞뒤에서 물을 납붙여 앞뒤에서 물을 납붙여 이 물을 납붙여 이 물을 납붙여 드라이버는 트러블메이커 물을 납붙여 한세 달리 못해 트럭킹 박아가지고 번역 장기 이 물을 납붙여 그럼 몰라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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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한테 잘 안개 바로 트러블링자 정신고기 i 드라이브 어치 나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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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가로드님 제가 1대 챔피언스니까 이겨내 감상하세요 야, 놀이도 없어 그렇게 또 마음을 위안해 쳐드려고요? 여기 손실 쓰고 있으냐고 내가 가끔 뺄 때 알아봤어 내가 요즘에 처음으로 오나 레이싱 게임이랑 거기는 안 맞다고 위축되었거든요 맨날 그런 거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 귀 한 번 살려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저 몰라 인사를 끌어가지고 토요일에 좀 기가 막히게 또 그 그림을 제가 많이 그려줬죠? 그니까 저 귀가 살아가지고 이게 진짜 좋다는 줄 알아 언제든 좋아요 또 하니까 저 귀 뜬 후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입니다 맛들리면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대섭할 수밖에 없어 맛들리기 전에 맛은 이제 제가 할 때 아, 1등이죠? 아, 나중에 1등을 취한다 3승째입니다 아, 트럭을 왜 4대 하셨네요 아, 트럭을 왜 4대 하셨네요 4대인데 4대가 없네요 아니에요 4대가 없네요 4대가 없네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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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1등은 나이 아, 지금 2등이 정말 아, 5등이 만에 100점 넘었다 아니 뒤에 뒤취해 엄청나겠어 어? 아, 진짜 아니야 1코너에 그거 당하게 너무 멘탈이 아, 모드 언니님 죄송해요 아, 윙이 나가가지고 제동이 아예 안 됐어요 아, 트러스 복서님이 그래도 3번 빠졌어요 아, 죄송해요 2번 빠졌어요 제가 난 윙이 오시라 해야 되는데 알아서 오시겠지? 아,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 시작했으니까 다음 경기부터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인님구나 네 차량은 그 순위 역신으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우선권이 먼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뺏으면 돼요 아, 그럼 그렇게 해보고 있어 네, 메르세데스가 좋으니까 다음 경기 메르세데스 비키라면 될 거예요 아니, 왜 메르세데스죠? 메르세데스가 제일 좋아요 안 돼요 여기 서킷 어디예요?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아, 왜 그리드 왜 이렇지? 4라운드 아, 캐나다입니다 바로드님 어디예요? 저 앞인 것 같은데 아니요 4그리드, 4그리드 아, 5그리드 그리드 굉장히 안 좋아요 저기요 부탁드립니다 네, 끝이네 아, 잠깐만 트러블링이랑 다 포인트 좋지 않나 이번 경기가 어떻게 보면 뱀으로 되겠죠? 오피스님 오피스님 왜 출발을 아이고 오오오오오 불안해 불안해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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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오오오오 갈거야 오오오오 간다 트러블 간다 예스 트러블 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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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야기 들었거든요 확신이 와, 누구지? 나의 족刻 대니 오이 씨 아, 들어갔다 이거 아 휴 드러블등도 없습니다 드러블등이예요 지금 겨우 포인트에요 아이씨 많이 몰렸어야되요 아이씨가 위에서 밀어가는거 갑자기 4단에 저도 3단에 다 잡아봤어요 기관님 바깥쪽 바깥쪽 그런거 없으 오오오 fing적 오 깜짝 많이 사고잡혀 있는데 그들은 뭐지 패널티 이상하게 들어간ytt模 오오오오 오유 죄송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렘스터 아ную 죽이러가야겠다 하하하 4등까지 올라왔어 밑바닥에서 올라왔다 나 그렇게 밑바닥도 아니었잖아 아니요 아까 저 훅 갔잖아요 저한테 그게 훅 간거에요? 아니 훅 갔죠 훅 간건 나보고 훅 간건 저거 한 10강 훅까지 다들 했었지 아이 몰라 몰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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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판당 10분이면 10판이면 120분이니까 12개 살 수 있나? 모르죠 12개 살 수 있나? 윙을 너무 올려놔 안 나가면 칠걸 와 3명 맞지 않으면 되겠는데 와 지진이 빠르시다 예전에 그 지진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맛있다 그때 결혼한다고 이제 죽는다고 학원을 가지고 근데 이제 좀 삶이 여유로워진다고 하하하하 휴대폰을 가져왔다고 해야되나 하하하하 아 저기 앞에 서구 갈 것 같은데 아 미안해 어디요? 저요? 네 그 앞구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잠깐만 이거 앞에 상담할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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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챔피언들 한 번 막아야죠? 그래야 챔피언들 좀 아 13초 제로 아 총알이 너무 걸렸어 토라 벌린 몇 등입니까? 네 몇 등입니까? 여기 별수가 없다 형님 몇 등이에요? 몰라요 아유 왜 통관사람이 아니겠지 통관지는 없겠어요? 묻지마요 물어봐야지 아유 기록하지 아유 기록하려면 물어봐야돼요 아유 가르디님 3등이에요 형 아 페널티 들어가십니까? 네 아유 너무 뻔하셨는데 아유 재밌는데 아유 이마제 합니다 아 페널티가 아 이가 좀 힘든데 이 말이에요 가로땡이 좀 막아봐야랄게 아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페널티 아 페널티 아 페널티 자자자 피어라 피어라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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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라! 피하라! 이렇게 맑어내 오늘은 비기 Mystery 21 param jo- & 아 이거 자꾸 아 이번에도 이거 2대밖에 없어 아 아.. 아.. 진짜.. 뒤에 뒤에 있는데 뒤에 한 대가 메르세데? 타임 트레이더로 타니까 와.. 초반에.. 왔었는데.. 아.. 중반보관에 좀 힘들어지네 어.. 근데 트러블링하고.. 내가 꼴찌인가 본데? 잠깐만! 트러블링 3등으로 내려갔네요? 내가 꼴찌이네? 리턴딜 올라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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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중간하게.. 몇 개가만 죽을 것 같아요 이거만.. 일단 차라리 멘트 안에 헹공이 있어 오우.. 오오.. 저는 또 한 번에 이 기능으로 1호를 받습니다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앞에 뭐야! 앞이 뭐야! 오오오오오오.. 와! 앞에 뭐야! 앞에 뭐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저격했어, 이거는. 그랬더니 외멍이 날라갑니다. 오! 너무 좋아! 왜 깜짝 놀랬어! 아 진짜 집안이 날릴 것 같은데. 집안이 날라지는 게... 깜짝 놀랬어요, 진짜. 아 죄송해요, 집안이. 아 예, 아예. 장부, 장부 생각났다. 저기서 마이크 돌아오는 속도나 다녀왔을 때 쪽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여기, 저기, 저쪽이. 잘 가세요. W 몇 등입니까? 2등이에요. 그럼 1등이라도요. 오오오오! 김협대가 왔다. 아 2등이면 근데. 제가 견제할게요. 딱 괜찮죠? 이때 파이도 있는 건데. 아, 차량 안 돌아왔다. 아, 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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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아왔다. 자, 오늘 그 USB 프로입니다. 5개. 청량 하신분들 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5개 드리도록 할게요. 아, 5개. 네, 네. 아, 진압은 안 돌아왔다. 아, 여기 피 빼고 있습니다. 이 부설도 있었다. 어? 지진이 왜 1등으로 나오지? 아, 그거. 그거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제가 지진이 안 보인다 하는데. 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쨍altung 중 너도 빠이빠이 어 큰일 났다 아 돌았어 어 갑자기 그립이 이상해졌어 그립이 갑자기 쭉 빠지던데 오오오 저도 돌았어요 드리프트 했는데 나 쇼핑했어 그립이 갑자기 쭉 빠지는데 어 나 쇼핑인데 내려가 가운 가운 여러분 오늘 11시 반까지 하시네요 12시까지 하시네요 12시 11시 반까지 드리어로 저기상 서서히 가지고 혹시 나 내일 지장될까봐 11시 어 뭐야 이거 큰일 났지 디펜스 했어야 되나 푸른 바람로 갑니다 몰라요 오면 칠거에요 어제 출장 갔다 오신 푸른 그저께 출장 갔다 오신 푸른 바람문 내일도 가요 아 진짜요? 여기 이상하다 아이가 거기 갑자기 그릇 쭉쭉 빠지던데 어 그릇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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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지만 자리에 양보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어? 리프팅터님 어디 가셨지? 돌았어요 와 나 빠졌어 아 아 아 아 아 욕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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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는데 그냥 깠어요 그냥 깠죠? 그냥 깐 게 아니고 원래 드디어 들어가면 갑자기 합의 차가 오면서 합의 차는 안 박혀서 내가 급브릭하면서 락이 걸리면서 그 차가 모일 거거든요 아니 그냥 까가지고 그래블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아... 인성 인성 어제는 2등 하겠다고 아우 트러블링 1등이야? 리프팅선이 막 차인 거야 1포인트? 1포인트 와 가로드님 오늘 독주인데 아 완주를 못하면 포인트를 지급을 안해요 TNF 처리되면 포인트 지급을 안해요 그래서 저 실제 화면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따로 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였지? 문자요 진짜 오늘 왜이래? 울고싶다 그때까지 운이었다니깐 그리드가 원래 그렇게 고아 맨날 덕분에 나올 순 없어 와 근데 잠깐만 내 뒤에 없는데? 내 뒤에 2대 있는데? 내 뒤에 2대 있는데? 아니 내 뒤에 2대 밖에 없지? 아 오히려 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차피 어차피 1코너가 그치 어차피 다 가실 분들을 가셔야 되니까 다 가실 거 가실 거기 때문에 어 내 뒤에 진짜 없는데 아프고 같이 달려가라 오! 벌써 갔어 형 봤다 아유 형 형 너무 63 어허기 오우 오오 cui 오오 흐흐흐흫 아 루잉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망했어요. 이 코너에서. 장쪽에서 세키돼가지고. 누가 아웃에서 들어왔어. 내가 분명히 맨 외곽에 있었는데. 갑자기 내 옆에 또. 또 생기졌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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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봤는데. 한 분이 다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 ㅎㅎ hus. 아 놀러cede. 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 내려 uk. 아이고. 이거 아니여? 음~~ 집안님 얼굴이 없어 죄송해요 한쪽 주시죠 아 narrative 어오어어어어어 집안님하고 많이 만나네요 전 모르겠습니다 저 약간 그 댓글 중이셨던 약간의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러블링 웨딩이에요? 가라. 뮤직블랙. 주방님.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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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트러블링입니까? 가셨어요. 아 잘했어요. 한 명만 더 타고 나라. 아 저랑 부딪치 보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뒤에 문이 치고. 저만큼. 늦끼던 것 까지 왔어요. 저기 왜 왔다. 아니 왜 문이 왜 이래. 저나 봤다. 브라하우! 아래어어... 아래어어 Room... 도전 좀 이리 댄서요. 정말 이리다. 아 부추잖아. 저게 폐쇄기는 좀. 아저씨 아저씨 뭐야 아 왜 이렇게 늦게 가 아 왜 이렇게 늦게 가 아 왜 이렇게 늦게 가 아 내 앉아서 그건 뭐야 아 어 야 망했다 망했다 어 망했다 망했다 그건 몰라요 아 그런거 없어요 어 한대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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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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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많이 아 와 아 아 진짜 펜수가 너무 많았어요 아 진짜 펜수 진짜 너무 많다 1등이 뭐지? 1등 벌써 못했어 1등 리프팅터님인가 아 아 1등 거의 없었어 아 아 괜찮아요 아 3렙은 2만장 할 거니까 아냐 다치고 아 아 아 아 1등이다 아 맞췄.. 아.. 1코너.. 어.. 1코너.. 아 2번 판하고 쉬죠? 2번 판하고.. 네 5분 정도 쉬었다가.. 영상도 1시간 했으니까.. 끊고.. 딱.. 요거 하면 할 수 있는 조금 없네요.. 어 방금 여기 어디있지? 어.. 실버스톤.. 아저씨들이 이제 슬슬.. 땡길때가 왔거든.. 아저씨들이 이제 슬슬.. 휴식타임 필요할때가 왔어요.. 1시간 했거든요.. 그쵸.. 어.. 니코틴 파워 충전할때가 와서.. 아니.. 왜 제 뒤에는 차가.. 어디에 영국이에요? 영국입니다.. 예 영국입니다.. 왜 내 뒤에 아무도 없지? 아니.. 거짓말 치지마요.. 포스트인디아가 제일 꼴찌인데요? 음.. 제 뒤에 아무도 없는데.. 포스트인디아.. 포스트인디아만 있어요 내 뒤에? 포스트인디아.. 아.. 여기서 같이 가면 죽는데? 제가 여기서 같이 가면 죽는데? 어떻게 할지.. 오오! 아.. 슬슬 슬슬.. 아.. 슬슬.. 아.. 슬슬.. 오..성애! 거기서 왜.. 거기서 왜.. 그.. 저기를 했죠? 오..이.. 갑자기 멈췄어.. 안으로 오지 마세요 와우 이제 나타까지 안 돼 왼 왼 왼쪽 나타에 다시 타게 같을 줄 알았는데 왜 깐는데 이 상위가 되었죠 아우 바짝이 없는데 제가 다시 돌려드렸어요, 사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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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람들어 소리 잘 들었구나 안되면 나와요 어색, 가동빈 위기 날라갔나요? 갔어요, 갔어요 노란색, 노란색 와, 여기 무섭다 와, 진짜 무섭다 오우, 진짜 무섭다 또란블린거 못 보니 막힌다 근데 이번 경기가 변수가 어떻게 여기 더 뭐하는거야 오블린거 좀 이렇습니다 아, 이거 왜이렇게 보이지? 아, 갈 뻔했다 아, 중간에 전화하면 많이 바뀌어 있겠네 아, 중간에 전화하면 오우 오우 드러블린트 맥딩이네요 몰라요 맥딩 맥딩 5등이요 5등? 아, 스트릿 잘하십니다, 라니 잠깐만, 진짜 맥딩은 좀 심하게 잘하는데 아, 여쭤도 안하는데 여쭤된다, 올라가야됐나 피세요, 이제 여기 패드가 잘가요 잘가요 네, 저도 패드에요 막아야되나요 이게 모든 시작 하츠드에요 네, 하츠드 순간이 왔어요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먼저 갈게요 아, 여기 못 돌아야죠 폐동산업 주문하겠는데 저도 노트패드입니다 이동산업 주문하겠는데 아, 수능이 크다 아, 수능이 진짜 빠르다 아, 수능이 진짜 빠르다 스테팅 아무것도 안좋아 흔들린걸 다 배치하니까 괜찮아요 아, 처음 볼 때랑 되게 달라요 맨날 조건가 좀 좀 좀 버스 박서님도 다단세 호흡 형제라고 지금 되게 되게 아, 지금 되게 또 빠르세요 진짜 많이 빠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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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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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럼 수층차는 보기 되거든요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배서님, 너무 많이 들어요 아, 가도하고 걸러 탑니다 잠시만 어, 가도하고 걸러진다 오오오 사실 이 신청 semi 사실 이거 진척인다는 것 같은데 와 근데 너무 틀렸어 왜이렇게 잘하세요? 오!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아 맥랄해야 된다 윙 나가니깐 너무 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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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페널티 막 누르라 죽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주신긴 아니에요 어? 어? 느낌이네 미궁 속으로 빠졌다 일단 아 페널티 때문에 아 아 역시 나겠다 이거 아 페널티는 영웅을 채워 페널티 받을 일이 없었는데 딱 8개 있거든요 한 15개는 할 것 같네요 조금 쉬는건가요? 30분이 부족해 4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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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홀스로틀림이 되기 append 50분에 60분후